정말 남다르포스 에너지가 다가옵니다. 창섭씨 오십니다. 자, 정면 바라보시고 비트웨이 포유의 창섭 인사드립니다. 아, 네. 뭔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촉촉함이 느껴집니다. 아니죠. 절대 아니죠. 더 섹시하다는 말씀이죠. 네네. 네, 그런 의미롭고 또 귀여운 느낌도 한번 전해주시겠어요, 창섭씨? 아, 역시. 버릴 수 없어요. 깨야죠. 네, 포즈. 자, 그리고 오른쪽도 먼저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정말 이 패기 넘치는 신인 아이돌 비트웨이 포유의 창섭씨가 V, 하트도 좀 날려주시고요. 하트도 날려주시고 네. 새로운 매력을 여러분께 쏟아냅니다. 자,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다. 왼쪽. 왼쪽. 자, 네. 좀 섹시한 느낌 조금 더 주시겠어요, 창섭씨? 섹시한 느낌. 아, 내가 창섭이다. 네. 아, 오늘 이 퍼플의 느낌과 예. 아, 이 여유로운 대형 신인 아이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아, 역시. 옆선도 보여주시는 예, 옆선 감탄. 네. 창섭씨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어서 분홍빛의 머리로 물들인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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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